익산시 기독교납회가 차별금지법 반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는 모든 국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대와 여성 전용 화장실 등에 남성 성전환자가 들어가도 차별이라는 이유로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목회자의 설교가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 나가면 차별을 근거로 손해배상 등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익산시 기독교납회는 지난 13일 차별금지법 반대 설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김숭 의원을 만나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했으며 반대 서명운동 등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